네, 안녕하세요. 저 빅퀘스천 모더레이터를 맡은 머스트 액셀러레이터의 이지선입니다. 제가 3회 제주에서 하는 컨퍼런스부터 스탠컨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 되고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모더레이터를 맡게 돼서 되게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심플로에 많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적어주시면 이번 세션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항상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스타트업이 해결하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또 투자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키워내는데요. 사실 오늘 네 분이 던져주신 문제는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이 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허준호 박사님께서는 말씀이 되게 빠르시잖아요. 오늘 많은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 더 빨리 얘기하시니까 위기감이 더워했던 것 같은데 먼저 그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워낙 박사님께서 인터넷 시대를 개척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전망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목이 위기인가 혹은 기회인가 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회와 위기 쪽이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결론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은 제가 이 한국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지금 AI 트렌드에 대한 시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약간 좀 우울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90년대 후반에 제가 웨이브라는 웨이브를 딱 받았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웹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국내에는 그 기술에 관여해본 사람도 없었고 만든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 거죠. 거의 19세기 후반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보면 미국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해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졌던 거 적고 그중에서 세이클럽도 나오고 한밀도 나오고 네이버도 나오고 많은 회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판단을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많이 캐치업했고 그중 일부 분야는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리딩하고 있는 분야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IT 분야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AI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방 빵을 맞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90년대 후반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AI의 가장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침자키로는 10%는 고수하고 1% 될까? 정도 느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시 캐치업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약간 우울한 얘기인데 결국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투자자 시각에서 어떤 쪽에 기여가 있을까 왜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은 결론은 그래 지난 25년 전 30년 전에도 우리가 잘했던 분야는 뭐냐면 그래도 기술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어도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뭔가 재미있는 걸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에서 세이클럽이라는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이클럽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던 모델이었고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가장 잘 적응해서 프로덕트 마켓에서 찾은 케이스였거든요. 한 매일은 그래도 있던 모델일까? 리프로듀서 했던 거긴 하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때 리니지 만들었던 송지영 대표나 지금 다른 게임을 만들었던 분들하고 몇 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의문주 가문에 잘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제가 보자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연결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게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봐야 되고 그 중에 수많이 빨리 실패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럼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투자자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투자자의 관점 이전에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매일 100개씩의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는 메타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매일 100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AI 관련된 서비스에 디렉터리 들어가 보시면 대략 한 3천 개에서 5천 개의 서비스가 있어요. 물론 그중에 한 90% 정도는 트리터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딱 두 명이서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연초에 많이 봤는데 사실 그냥 90%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퀄리티가 쓰레기 수준도 되게 많고 물론 그중에 유효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금같이 판이 완전히 새로 파고 우리가 오픈 상태에서 백지에서 뭔가를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없거든요. 모델도 없고. 그래서 90% 이상의 실패하는 분이 힘들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못해서 fail fast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빨리 실패하면 그만큼 임팩트가 적고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걸 한 10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1%가 들어갈 확률이 10배 정도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덧붙여서 그런 실패들이 같이 생태계 내에서 공유되거나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더 빨리 실패를 자양분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용관 대표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인천하고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인구 문제 이런 건 너무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액셀러레이터 이 개를 선도하시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앞서고 계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이게 사실 되게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는 하지만 스타트업처럼 빠른 실행 그다음에 어떤 성공 사례를 찾아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공의 영역과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중에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본사가 대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공동관리아파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대전에 해외과학자 유치하려고 1978년에 만든 지역이 있거든요. 한 8000평 정도 되고 그런데 그게 1990년대 후반에 폐쇄가 됐어요. 이제 좀 오래돼서 지금 20년간 비어있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이 그 노른자 땅에 너무 좋은 곳인데도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시와 이해관계자들이 20년간 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대전과학문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 만평 정도 되는데 두 개가 중심부인데 완전 흉가로 있거든요. 그걸 보고 공공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 너무나 많은 한계점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임기에 문제 만들지 마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은 뭘 해결한다기보다는 문제없기를 바란다는 그 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 가능성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를 공공한테 기대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어떤 밸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는 걸 한번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공공이 규제도 바꿔주고 스케일업 하는데 자본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는 것들 되게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좀 선제적인 시도를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정책을 바꿔도 아무 변화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스타트업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기술을 적용하든 어떤 서비스를 적용하든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가치를 보여주고 지속가능하게 돌리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롭게 이렇게 회자되고 그러면 저는 공공이 그때는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스타트업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공공 이게 스타트업이 시도를 하고 이게 퍼져서 공공이 관심을 갖는데 이게 뭔가 좀 더 공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런 성공 사례들이 훨씬 더 정책이나 이걸로 빨리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있을까요? 그 부분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게 돌아버린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 진짜로 애써서 이거에 대한 문제나 해결책 이거 공유를 딱 한 2, 3년 걸쳐서 딱 해놓으면 바뀌세요. 그러면 아까 그런데도 한 이해관계자가 주요 기관장만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3년에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분들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다 보내면 나중에 진이 쩍 빠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좀 의미있게 봤던 거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그런 부서의 장을 민간에서 데려와서 순환보직에서 벗어나서 이것만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제 담당 부서장은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걸 총괄하시는 분들은 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가는 걸 보고 이런 시도들이 이제 좀 공공에서도 이해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아직은 95% 이상은 이런 거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버리겠다는 표현을 너무 절감하면서 들었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게 어느 한 곳에서 성공을 하면 또 그거를 다른 데서 빨리 이렇게 캐치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성공 사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상혁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기후테크의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하고는 다르고 B2B, B2G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기업들, 한국 스타트업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이 기후테크가 글로벌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명함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결국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이걸 기회를 어떻게 바꿀까의 문제인데 일단 정부 사이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참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맞죠? 제가 참 외람되지만 이게 탄노기에 분가에 두 개 분가나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위원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탑 레벨에서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냐면 미국의 기후특사가 기후특사 직권으로 대통령한테 서한을 벌써 세 번째 보냈어요. 그게 최근에 기사화가 됐거든요. 공개가 안 되다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너희 왜 NDC 목표 제대로 달성 안 하려고 그러냐. 왜 제대로 된 계획을 내지 않냐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왔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IRA 법안 아실 텐데 그게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400조 원에서 500조 원 쓰겠다는 법안이고요. 기후 쪽에. 우리나라는 지금 30년까지 100조 원 정도 쓰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EU가 당연히 미국에서 IRA 법안을 내놓으니까 리파워 EU라고 맞불을 놨어요. 그래서 EU는 역시 2032년까지 한 300조 정도 쓰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한 해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씁니다. 기후에. 1년에요. 그리고 민간에서 분석된 걸로는 2030년까지 NDC 목표 달성하려면 지금 정부가 30년까지 100조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연간 한 15조 쓴다는 건데요. 연간 60조에서 70조 이상 쏟아붓지 않으면 달성 불가로 냈거든요. 지금 갭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갭에 대해서 누구도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미국 시장에다가 물건 팔려면 무조건 생산을 미국에서 해라. 중국산 쓰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 EU 법안도 사실상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하려면 일단 미국 시장 가야만 되는 거고 그걸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다는 개념이 한시적으로 가능할 건데 앞으로 시장이 계속 그렇게 열려 있을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이 엄청 구체적이냐 그러면 아직 그 정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스타트업들이 취해야 될 선택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 한국 시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어느 한 대기업을 잡아내야 되는 것 같고요. 대기업이 대부분의 밸류체인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밸류체인의 어느 한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시작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어서 일단 대기업 투자를 무조건 받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글로벌 가서 경쟁하지 못하면 반대로 글로벌 기술이 한국에 무조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혹은 해당 그 밸류체인의 의미가 있는 기술이 가장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주로는 저는 동남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몇몇 국가를 찝어서 지금부터 계속 타진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끝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몇몇 기후기업들도 샌드박스 제도 되게 잘 이용하곤 있습니다. 그게 한시적이라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결국 지금 정부 제도나 정책이 구체적 기술의 시장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그 틈바구니 내에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 거냐를 봐야 되고 저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건 이 기술 다 뺏길 거다 결국 그러려면 한국판 IRA를 만들어내줘야 전 세계 기술이 한국에 올 거고 한국이 테스트 배드가 되거나 한국이 대기업을 다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이런 거 한국 최고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주요 기후기술기업들은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작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는 이 기술 패권도 뺏기게 될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에서 여러 시도를 하다가 결국 좀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좀 더 저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정부 쪽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특히 규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움직임이 뒷받침이 돼야지 이게 우리 스타트업들도 커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의 준비도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호재로 보면요. 3월에 탄소중립기본법안 나왔고 그게 법안에 기반해서 기본계획이 나온 거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광역 이상의 지자체랑 중앙정부기관들은 1년 이내에 각 부처별, 각 광역자치단체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 3월 이후부터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걸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로 지금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은 어느 지역을 잡든 아니면 어느 기업을 잡든 해서 결국 정부 계획하에서 보조금이 어느 쪽으로 나올 거냐가 저는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정말 단적인 예로 여러분 지금 전기차가 40만 대 조금 넘는데 2030년까지 400만 대 만들겠다는 게 저는 우리 정부니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인프라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무슨 인프라 법안을 바꿨냐면 지금부터 신축 건물들을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 대수에 대한 비중이 형격히 올라갔어요. 7%인가 8%까지 올렸거든요. 주차 면수에. 그런데 어느 수준이냐면 그게 그냥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스마트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구체화되지 않아요. 스마트 충전기가 설치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저희가 막 전력망에서 수요 대응 이런 얘기 하잖아요. DR이라고. 스마트 충전기가 아니면 DR이 안 돼요. 한마디로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2030년까지 인프라 깔릴 건데 30년 이후에 다시 설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그 준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시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잘못 깨면 스타트업은 너무 힘든 거고 정말 운 좋게 그 트렌드 타면 좋은 거고 정말 지금 정부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할 건데 결국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을 자주 만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기회를 놓친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단위가 큰 것이어가지고 이렇게 다 정책과 또 정부의 활동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사실은 도시의 문제하고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어떤 다양한 파트너십 기반의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사실 그러면은 그 도시혁신 챌린지 시티프레너스가 이제 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확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려하던 질문이 나와서 굉장히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 나왔는데요. 사실 7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한 것처럼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7년 중에 중앙에 3년이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 18, 19를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계신 이제 VC분들 중에서도 저희 같이 함께 이제 또 후원해 주시고 참여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코로나 와중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크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뿌리가 쭉 내려가야 될 때 뿌리가 이제 막 들썩들썩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글로벌로 가고 글로벌로 가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좀 뿌리를 강하게 내리는 단계를 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어떤 투자가 돼서 유니콘이 된 이런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게 도시가 어느 도시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성공 사례가 다른 도시에 굉장히 빨리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이 어쩌면은 시티프레너가 발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과는 이제 결국은 제일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제일 많이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에너지와 모빌리티였습니다. 결국 어느 도시나 가장 반복되고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고요. 의외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저희에게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후나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해서 변화하고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같이 이런 것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근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교육 분야에서의 에듀테크하는 스타트업들 임팩트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두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저희 2017년에 학생기업 단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발전을 하고 해외 진출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돼서 이제 그러한 확산이 저희가 이제 직접 그러한 기업들을 해외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할 때도 소개를 하면서 현장에 나갈 수 있게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UNDP라는 UN 개발 계획이죠. 전 세계 계도국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또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연결, 네트워킹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 이제 앞에 이제 대표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되게 정부와 지자체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정책이 바뀌어서 지원이 중단되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태양열, 풍력에 대한 강조가 갑자기 수소로 넘어가면서 지원받던 기업들이 이제 뭔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지원들이 끊기게 되고요. 그런 게 이제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조금 더 탄탄하게 제가 오늘 식물학자는 아닌데 저는 대나무가 대나무같이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이러한 사례를 제네바 뉴욕에 가서 같이 발표하고 현지 투자자들이라든가 현지 스타트업들하고도 네트워킹하고 오고 가면서 확장할 수 있게끔 뿌리가 뿌리로 연결돼서 더 단단하게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교육기관들, 창업기관들 중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하고 굉장히 네트워킹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이라든가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 학생 창업을 포함해서 그 기관들하고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플로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호 파트너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AI가 거대한 웨이브로 기존 시장의 전체적인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재 기준으로 사업적인 성과, 수익 모델을 규모 있게 창출해내는 AI는 드문 것 같은데 이게 본격적인 시장 개화 전이라고 그럴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아직 시장 개화 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렸던 렌사 그래프를 보시면 딱 한 달 기간이었지만 피크 때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1매출이 대략 한 2, 3백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B2C 서비스도 지금도 보면 결국 프로듀트 마켓 핏이 있다고 간주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 규모가 진짜 B2C 앱, 모바일 앱 하나인데 하루 매출 200만 불 정도 올라갈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걸 지속하느냐 가능하냐라는 것은 그 앱의 모트의 이슈인 거고 다만 사용자들은 돈을 쓰려야 의지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형태 서비스가 시장 전체 규모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데까지 적어도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용관 대표님께 온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 사용법이 좀 익숙치가 않은 거군요. 고령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적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은 의외로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를 중심으로 보고 계신지? 실은 시니어가 되게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저희도 투자를 하려고 보면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매력적인 데가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최근에 근데 좀 특이하게 저희가 좀 저희 관점에서 되게 잘 이런 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회가 더 뉴그레이 같은 회사인데 거기는 시니어라는 단어도 쓰지도 않고 최근에 유행하는 액티브 시니어 이런 개념도 쓰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하는데 시각 자체가 시니어는 어떤 뭐 좀 장애가 있고 케어해줘야 되고 손해가 나도 그냥 정책적으로 밀어야 되고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제까지 다 접근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작 수요자인 고령화된 분들은 자기도 그런 홍보물을 보면 내가 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선뜻 누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나이만 들었지 문화는 지금의 디지털 문화나 힙합 문화들을 다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인데 그들이 쓸만한 거 아니다. 내가 이걸 누르는 순간 나는 여기에 굉장히 그런 취급받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시각 자체가 좀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는 정말 이제 큰 게 있고 훨씬 더 오히려 그분들의 정체성이나 욕망에 접근해서 경제성에 접근해서 해야 되고 또 시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 써본 적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참고 생활 문화 자체가 그런 소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40대나 50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되게 이제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시장이 올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있고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걸 제대로 해결 못한다면 재정의 파탄하고 굉장히 큰 문제에 저는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의료라든지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효율화될 수 있는 곳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고령화 산업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들을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고령자분들이 스타트업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절대 반대입니다.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 하시면 괜찮고 또 손정위도 말했잖아요. 50대, 60대 넘어가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고 이제 서포터로서 참여하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해보겠어. 특히 이제 저는 기술 창업 쪽 많이 하는데 연구원이나 교수분들이 이제 퇴직하시면서 은퇴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을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말려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걸 내가 풀어볼게 이러면 안 되고 좀 이걸 푸는 젊은이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걸로 좀 조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까 그 발표 자료 때 역시 시간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인베스트 월, 인벤트가 있었는데 인벤트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실은 이제 아까 그 데모그래픽 PMF라고 했던 게 실은 기존에 이제 어떤 시장 구조나 논리 구조 가지고는 접근하기 어렵다. 시니어도 쉽게 덤볐다가 다 울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아젠다를 던지고 좀 인재들을 모아서 아예 그냥 창업하는 걸 좀 격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었고요. 당연히 먼저 좋은 회사가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창업을 해볼까 생각을 잠깐 했으나 바로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심플로로 들어온 질문 중에 한상협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기후 문제 해결은 정책이나 글로벌 아까 말씀 주신 하드테크 등 스타트업이 풀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이 기후 문제 해결 아이템을 준비할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그 아까 말씀 제가 드렸을 때 기후가 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후 산업이라고 하면요. 기후 산업은 모든 산업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기후 스타트업이어서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만만치가 않고 결국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문제 해결하실 거냐가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이자 꼭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술 없는 아이디어형 창업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럴 거면 그냥 다른 일 하시는 게 훨씬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기술 인력 없는 기후팀이라고 하는 게 거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부의 글로벌화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있거나 혹은 이후에 로드맵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B2B나 B2G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은 진입하는데 허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가야 돼서 그에 맞춘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역량, 영업 역량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대표님 2, 3년 내에 그 역량 없으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그거 준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기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모델을 초기부터 꼼꼼하게 세우실 수 없는 분이면 사실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아니 창업을 말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영역이 좀 부족해 보이면 저희가 열심히 도울 수 있다. 상업가 분들 계시면 많이 오시면 좋다. 이어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실적을 창출하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회수의 관점에서 우려는 없으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가 8년이잖아요. 보통 국내가. 근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기후 투자하는 곳들을 만나면 한 셋 중에 하나는 우리는 에버그린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요. 기본 펀드 당연히 10년 이상씩 세팅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최근에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기후 쪽으로 성과 나는 곳들의 특징은 저희가 다 2019년, 2020년에 투자했던 곳들이에요. 이제 한 2, 3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대기업이랑 POC에서 성과가 좀 나올 때쯤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후속 투자 들어가거나 아니면 POC 같이 했던 대기업이 그냥 바로 투자하거나 이런 양상이 좀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짜 회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ICT나 바이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뢰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건 저는 믿고 있는 거는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 시장이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 성장이 불가능한 시장이고 보조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나올 거라서 이 시장 자체는 믿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으나 역시나 이것도 개별 시장별로 산업별로의 특징이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재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매년 대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시는지 정해지셨을까요? 내년 계획은 아직 대회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사실 한중일 국제기구에 있다가 이 일을 맡은 지가 3년째인데요.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를 저희 한국 안에서 이런 지자체하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트너십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고 또 그게 글로컬이라는 요즘 단어 많이 쓰는 것처럼 로컬의 사례들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했었고 한국에서는 울산시랑 올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를 함께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파트너 기관들 어제 또 도지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세일즈를 해주셔서 여러 지자체들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제네바에서 연말에 여러 공공기관들 그리고 이런 지자체들 그리고 그런 학교 기관들까지 같이 해서 한번 유엔 안에서 멋진 판을 한번 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파두 대표님께서 첫 번째 강연해 주실 때 이런 국내만 가지고 다 하는 것에 문제점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반도체 분야에서 해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한국 안에서의 그런 다양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세계에 한번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저는 한국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유엔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보는 게 저희 유엔협회 세계연맹이 1946년에 만들어져서 뉴욕이랑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만 70년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서울에 아시아를 총괄하는 사무국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동안 해왔던 당연한 유엔에서의 네트워킹이라던가 외교관계가 아니라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ICT와 평화라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 분단이 계속 위험 요소가 되지만 거꾸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곳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감동을 하고 있고요. 개도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저개발국들은 한국이 자기들의 희망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우리가 한 것들이 진보 보수 나뉘어서 이게 뭐 이념적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제네바에 가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친구들 만나면 한국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종료돼서 짧게만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아낼 수 있다면 또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는 종료되었는데 나머지 세 분께도 짧게 한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잠깐씩 뺏어서 한 30초씩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세일 대표님부터. 네. 그 집단의 문제는 집단이 함께 풀어야 돼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셔야 기후 문제도 풀리고 거기서 기회도 잘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태계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 큰 문제 해결을 하고 그 큰 문제 해결에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이미 기후 투자 다들 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더 깊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관 대표님. 실은 인구 문제는 결국은 우리 사회를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게 의미적으로 우리가 투자는 그냥 뭐 캐피탈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게 결국은 세상에 있는 인재들과 자본들한테 여기가 기회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여러분들이 인구 문제든 여기 기회 문제든 도시 문제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실은 더 많은 자본들과 인재들한테 여기에 큰 문제와 기회가 있다라는 걸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어렵지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 굉장히 공부하는 모드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분야는 허슬이 좀 더 필요해요. 허슬 약간 사기 싫은 뜻이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아는 척 허슬하면서 그중에 튀어나오는 케이스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너무 공부 모드여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진짜 시도 빨리 하고 빨리 페일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보고 이런 좀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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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